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길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입니다 한자로는 그 문이 질문할 문이죠 즉 대답의 반대 개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도 너무도 당황스러운데 누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도 하고 세마포가 보인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속마음을 쏟아내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뒤는 그 제자들 차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제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얼굴빛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마리아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바는 분명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가 목격했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글로바 자신은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일들을 그는 들어서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빈무덤이 있고 그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객혀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사람이 믿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 못 믿는 것입니다 만약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돌문이 열렸다 시신을 쌓던 세마포가 그대로 객혀져 있었다고 하면 아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듯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다면 주님은 이 미련하고 또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꾸준히 예언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쓰였습니다 흥미로운 곳은 저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의 지명의 M은 히브리어로 따뜻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뜨거운 온천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어서 냉랭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 심령이 주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의 뜨거운 온천처럼 저들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고 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는 선지동산이 아닙니까?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붙듯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셨냐 하는 말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왔던 특별한 선교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풀어질 때에 진리의 세계에 눈뜨게 된 이 한반도 땅이오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저들이 엠마오까지 25리 즉 거의 10킬로미터 이상 걸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자 다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의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30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짐내하시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는 성찬에서 핵심이 되는 네 가지 즉 떡을 취하심 그리고 축사하심 그리고 떼심 그리고 나누어주심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잡히시기 전 전날 밤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 그대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에 거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찬에서 중요한 순서는 떡을 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쪼개어 주신 대속 재물 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그저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실제로 배부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두 제자들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헬라우 성경에서는 이를 디아노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to open up completely 입니다 완전히 입니다 완벽히 입니다 저들이 눈이 멀어져 주가 주인지를 몰랐던 저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성찬을 베푸셨을 때에 저들의 어두워졌던 눈이 완전히 완벽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위에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었다 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이죠 능동태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엠마로 가는 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우매함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들에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불신앙에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의 비닐들을 사도바울처럼 벗겨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었던 자들의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성찬을 쪼개어 저들에게 주실 때 일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원래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향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곧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바꾸셨고 주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성찬이 가리워졌던 눈을 완전히 완벽히 열어서 다시 저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읽히고 설명되고 나누어지는 현장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떡을 떼는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임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임제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읽히는 곳에 떡을 떼는 자리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날마다 밥을 먹듯 날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은혜를 서로 성찬을 통해 나누는 장신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원 땅을 녹여주시고 따스한 봄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멈추어서서 뒤돌아보던 저희를 다시금 사명의 길 계속 걷도록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절과 절망이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 엠마으로 내려가던 마음과 길에서 돌이키는 용기 있는 그리스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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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